하여튼 우리 그냥 거저 열매가 열리는 건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자라나오면서 비바람 맞고 차가운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냥 건강하게 위로 위로 자랄 때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떨어졌을 때 그때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저 아무런 것도 안 하는데 축복의 열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고요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지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보니까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평탄하지 않을 때 힘들어할 때 이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로 인해서 인생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한국에 예진 건축연구소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 예진 건축연구소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건축을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얼굴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만드는 건축회사인데 이런 회사 대표가 누구냐면요 이 회사 대표가 누구냐면요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한 애기 엄마예요 이효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효진という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 그냥 건축회사 CEO야 뭐 돈 많겠네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죽음 그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효진 대표가神様에 대화하는 동안에는 本当는死의 마귀야まで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한 사고가 있었어요 얼굴 전체에 삼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진은요 굉장히 티가 안 나게 나온 사진 일부러 고른 거예요 이 사진은 아마리 카욕의 야개도의 아토가 아토가 타치가 残っていない 사진을 선택해서 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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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여러분들이 혹시 아아악 이럴까 봐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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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하시고 이렇게 예쁘게 찍은 걸 일부러 골랐어요 뭐 개쇼을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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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어있어 근데 고도모랑은 여성이잖아요? 고도모랑은 여성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거에요 지금? 여러분은 고도모라고 해서 그런 방향이 되어있어요? 넌 도마뱀이야! 넌 도마뱀이야! 도로 어디있어? 이씨! 넌 도마뱀이야! 넌 도마뱀이야! 넌 도마뱀이야! 넌 도마뱀이야! 넌 도마뱀이야! 넌 괴물이야! 괴물이야! 이거 봐! 마음 아프죠? 목사가 이런데도 마음 아픈데 복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이 아픈데 그.. 그..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거 진짜 진짜 보면 어린것들이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저희 막내딸도 2년 전인가 저한테 잔인한 말을 했죠 아빠! 도상! 살 빼기 전엔 학교 오지 마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두 공기 먹었다 그 날은 2살이 고안을 먹었다 하여튼 이 효진이란 분이 어린아이가 맨날 그렇게 놀림을 받고 사는거야 그 효진이란 분이 그 어린아이가 맨날 그렇게 놀림을 받고 사는거야 그래서 어려웠었을 때부터 머리를 안 잘랐대요 그 머리로 얼굴을 가리려고 그 머리로 얼굴을 가리려고 그리고 밖에 가면 사람의 얼굴을 안 보자 그리고 그리고 땅만 보고 걸어갔어요 항상 지면ばっかり 눈치채고 걸어갔어요 우리가 이 효진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효진아이라고 한다면 이 효진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 머리도 안 되는데 나는 이거 그 어린 마음에 그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굉장하겠죠 사람 보고 파충류라니요 사람 보고 도마뱀이라니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말에 자기는 어려웠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러려고 태어난 건가 이렇게 늘 창피한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그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난 태어난 건가 그래서 그 10살도 안 되는 애가 항상 죽음을 생각했었어요 10살이도 나지 않은子供 나가라 일찍도 죽는 것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1살 때 이 효진아이가 21살이 낳았을 때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갑자기 인상을 쓰는 그 얼굴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모았던 수면제를 다 긁어모았대요 그리고 저주받은 것 같은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걸 다 맞추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섭대로 이렇게는 살기는 싫은데 또 이렇게는 죽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엄마 때문에 자기한테는 항상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자기 딸이 자살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엄마가 불쌍해지니까 자살을 못했대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다시 살아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마다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엄마가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항상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해줬던 엄마인데 이제는 그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혼자 도저히 살아갈 자신도 없고 또 살아가기도 싫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살을 결심했다고 그때 엄마의 유품을 하나 끌어안고 그러고 죽으려고 엄마 유품을 찾는 중에 엄마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엄마의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는데 모든 일기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효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말이 계속 맨 마지막에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읽은 이 효진이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는 싶은데 자기가 그냥 죽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엄마의 소원을 막 짓밟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하죠 죽긴 죽는데 엄마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 죽자 그래서 그 주일 바로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멍투성인 이 효진이를 그렇게 만져주셨나가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고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더욱 나중에는 이런 별명도 붙었대요 미스 헤븐이라고 미스 헤븐 미스天국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청년이 저랑 결혼해주세요 그러면서 꽃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낳은 엄마가 되어있는 거예요 엄마의 소원만 들어주고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아직도 안 죽었다고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작게 건축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가로도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자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답니다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얼굴이네요 아직 안 죽었대요 그런데 얼굴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걱정이 드는 거죠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울 때 이런 문득 문득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를 텐데 여자들은 애기 낳고 기미 죽은 게 생긴다면서요 안 낳는데도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애기를 낳으면 얼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게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넘으면 두려움으로 막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超えて恐怖으로 그런데 어느 날 여섯 살 된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여섯 살 된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지구가 왜? 지구가? 왜?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 최고 예뻐요 그런 거야 엄마가 제일 아름다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상 보면 진짜 냉정해 진짜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은 엄마가 이런 애는 나중에 커서요 진짜 여자 잘 꼬실 것 같죠 왜? 가끔 보면 그런 남자 있잖아요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타는 냄새 이런 이런 이거 뭐 묻었네 당신의 아름다움이 이런 말 하면서 안 사나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안 했나?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안 했나요? 다들 막 다클이죠 지금 여러분이 손이 아까봐요 히로다시 팀장님 이런 말 하세요? 히로다시 팀장님 이런 말 하세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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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하시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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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집사님은? 전 집사님은? 전 집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 언제 먹으려고? 우리는 뭐 이런 수준인데 아 눈 깜빡이는 게 너무 싫다 그동안 너를 못 보잖아 맏바딱이する 아이다 김의 얼굴이 미애나고 나라다 티파린상 너무 욕심쟁이 같아 티파린상 욕구발이 좋아해요 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제 마음을 제모 못돼 심았다잖아니까 아 근데 이게 남자만 싫어하냐 여자도 싫어하더라구요 조금 전에 나영자매의 비명소리 들으셨죠 저 여자는 특히 더 싫어하더라구요 설교 통역을 하는데 보고 싶었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마 설교의 시약의中에 아이타깠다요 という 세리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타깠다요 딱 아아악! 이러고 있더라구요 아이타깠다요 って自分で言って 自分で恥ずか시かったんですね 그러니까 저런 여자한테 어이 타는 냄새 안 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나영시마의의 타입의女性이 뭔가 거기에 고개하는 이유가 있을요 이런 세리브는 없지 않겠는데요 주시대님 한 적 있어요? 주시대님 한 적 있어요? 나영시마의 말씀하셨을까요? 나영시마의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응 사이수 예?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네요 사이수는 난토나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니까 나영시마의 같은 여자한테 나영시마의의 타입은 의문 묻었네 아 카운이何가 쓰이게あるよ 그러면 쟤는 닥쳐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죠 어디서 케이스작이야? 흐작힐 또 보면 우리 교회 애교가 있는 여자는 없어요 그나마 한 명 살아있는 한 명이 있죠 그런데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진짜 하나 살았어 선생님 진짜 이 여자 보호해 줘야 돼 다 그냥 나무토막 같은 그런 여자들 제 엄마들이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건 그렇고 그날 밤 그 여섯 살짜리 다들 해 준 그 말 있잖아요 엄마 예쁘다 라고 하는 말 그런데 이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자기 보고 예쁘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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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런데 子供을 寝かせて 여덟이 왕왕 나이 그리고 이 엄마가 책을 쓰게 되는데요 자기 인생을 쓴 책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살면서 수없이 받았던 놀림과 서러움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책 마지막 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 이 책 마지막 쯤에 보면 이렇게 書いてあります 캄캄하고 무서웠던 내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제일 축복받은 인생같아 보인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삶은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갈라진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함께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요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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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니면 건강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니면 인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물론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완전한 도움은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편 146편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요 우리 엄청 할렐루야 많이 쓰면서 신앙생활하자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주차하면서도 할렐루야 그냥 여기저기 다 할렐루야 그냥 좋은 일 있을 때 무슨 안 좋은 일 있을 때 무슨 감탄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쓰는 게 할렐루야 왜 이랬느냐 하면 왜 이랬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하셨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살으라고 하셨어요 이 10편이 언제 쓰였느냐 하면 바사의 아딱사스다 왕이요 페르시아의 아르타사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줬어요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들을 성전을 짓고 있는데 주변에 이방국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도 못 짓게 됐어요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겠어요 오면 그냥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까 이효진 그 사람처럼 마음이 힘든 거죠 예배가 전부인 줄 알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이 10편을 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뿐이라 죽는 그날로 이 땅에 남는 것이 없어지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요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어라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10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생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평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불안과 절망 이런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맡기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죠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살아갈 때 다여って 生きる 때 그때 하나님 또 8절을 일으키신데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 그리고 비굴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9절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세요 자유를 의국진을 守る 보호하와 과부를 붙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악한 께와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굳게 하셔서 좌절시키겠다고 そして 悪者の道を 曲げられる と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여성님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묘비 앞에 찾아갔습니다 묘비에 묘비문이 이렇게 써있잖아요 첫 번째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있더래요 나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줄을 읽게 됐죠 이제 당신도 나처럼 바른 삶을 살면서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게 목사님의 유언이었대요 장차 자기가 죽은 다음에 미래에 혹시 믿지 않는 내가 아는 사람이 내 묘를 찾아왔을 때 이 글을 읽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죽으면서까지도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 삶 할 일은 많은데 참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어야 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또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절대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